십일과 사과 다섯 개 주세요. 대화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과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다섯 개 주세요. 대화 2 사장님, 이 운동화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에요. 5만 5천 원이요? 좀 비싸요. 깎아 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5만 원 주세요. 십일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박 2번 물 3번 라면 두 개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이 사과 얼마예요? 5번 뭘 드릴까요? 12과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대화 1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5번 대화 2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1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앞 2번 왼쪽 3번 들어가세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13과 시청 앞에서 7시에 만나요. 대화 1 수루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무슨 영화 볼까요? 전 다 좋아요. 전 다 좋아요. 수루씨는 뭐 보고 싶어요?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대화 2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청 앞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 음... 6시는 좀 빨라요. 7시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 1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영화 2번 시청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4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5번 내일 7시에 만날까요?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8시에 만나요. 1door 2시 1 message 4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